미 국방부의 리처드 존슨 핵 WMD 대응 부차관보가 17일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와 미사일 방어태세 검토보고서를 우리 국방부 관계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핵태세 검토보고서 NPR과 미사일 방어태세 검토보고서 MDR을 발표했습니다. 각각 미국 정부의 핵정책과 전략, 능력과 태세 구축, 또 미사일 방어 정책과 전략, 국제협력과 관련한 미국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문서입니다. NPR은 역대 다섯 번째, MDR은 역대 세 번째 보고서입니다. 리처드 존슨 부차관보의 브리핑 자리에는 국방부의 하대봉 방위정책관과 합참의 김수광 핵 WMD 대응센터장 등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두 문서를 공개하기에 앞서 미측은 우리 측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사전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전략 문서 브리핑이 끝나고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측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는 물론 진전된 비행 능력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지속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브리핑 방문이 미국의 확고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측은 앞으로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실효적인 방안들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